일단 준비해온 거 한번 볼게요 아니, 나는 내 시대가 두려워 우리는 꿈을 향해 달려가는 나이가 아니라 꿈을 참는 나이니까 동그랜chs 현실 동그랜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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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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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야, 너가 쌤한테 말해, 좀 말해. 네가 내 한 번 따라온 거잖아. 그 얘기야? 네가 뭐라고 놀래? 걔! 야, 거친 거나 네가 내 코 붙여서 미니깐 번 팩트잖아. 팩트, 이 지랄 하네, 심장. 네가 잘하도 좋아. 네가 초록색 안 나온 게 나한테 와 버린대. 생각도 좋겠어? 아이고, 야. 어떻게 생각해? 난 그리지도 시골만 해. 어떻게 생각했냐. 아이고, 무섭지. 난 시골끼리만 하고 싸움대나. 어? 야, 잠깐만. 이상, 그러고 담임 질이 있냐? 이러고 부딸될 시간에 가슴 같네. 어? 이봐, 너 진짜 말. 다행이야! 야, 거 완료해줬다. 나를한테 내돌려.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야, 오늘 실기평가 중소 확인하고 무슨 생각들 했어? 내년에 바로 3학년이야. 나만 먹으면 지금. 근데 차라리 자존심 상에 싸우는 예대가 낫지, 어? 대충 싸인하고 멍뛰는 애들은 뭐야? 야. 얘들아. 이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그냥 졸업하면 뭐 할 거냐고. 언제까지 잊 Housing? 인지こと의 과자 시카YE 시방정 파티 가서 밥이나 먹을래 누누, 너 나랑 사귀어 고맙해 진짜 이제 왜 가서 뭐가 될까 그러게 말이다 고맙해 이렇게 해서 뭐가 될까 나는 나는 나중에 투자돼서 루시 옆집살 거야 루시는 무조건 부자될 거니까 나도 루시 옆집살게 부자돼 나는 이거 술만큼 다 술자면 하나 들어가 잘 먹지 루시랑 같이 디저트같은데 루싱 달아 아 미친란면 정체 아니야? 한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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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지금이요? 우리는 커서 뭐가 될까 사실 같은 꿈을 꾸고 있다는 걸 하면서 이 질문을 한건 우리 다른 꿈을 생각한다는 말일지도 모른다 루시 이 때 도 Safety 뭐 뭔지 한명 그 바로 키라 수 계속할 수 있을까? 잘 나와. 아픈 건 하필 내가 가장 엮이기 싫었던 존재와 엮였다는 거지. 영화 예전 사이 군대가 유예전으로 공격했을 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